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통해 2019년 상가인 대차보호법 권리금 소송 승패 경향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승소 비율은 단 4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승소율이 20% 미만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최근 승소율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2015년 5월 상가인 대차 보호법 권리금 회수보호조항이 신설되면서 당연히 권리금을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상가인 차인에게는 뜻밖의 소식일 것입니다.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패소 사유로는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만기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이 아닌 시기에 권리금을 주장한 경우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여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현재의 고액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권리금 소송 승소를 위해 임차인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권리금 회수로 인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계약 종료일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이어온 상가의 경우 만기 시점을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만기 시점을 파악했다면 가급적 6에서 7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분쟁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전략 마련, 법적 조치 개시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하게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명심해야 하는 요소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들이 패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의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 시 현저의 고액의 기준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상가인 대차법상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님으로 단순한 인상률만 두고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면 상식적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권리를 인정하며 임차인의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잘못 파악하는 기초적인 실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리금 소송 패소 사례는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금 회수에만 몰두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실수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대비와 유의미한 증거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들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